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0mm에요 0mm, 치구리 얇은거 많이 안쓰셔도 되는데 어차피 깔아야되니까 깔아야되요 조금 얇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?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0mm에요 0mm에요? 0mm 0mm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버리는거죠 마이너스 0.0mm 더 얇아지는거에요 더 얇아지는거에요 더 얇아지요 더 얇아지요 더 얇아지요 더 얇아지요 더 얇아지요 네 됐습니다 되라 1cm 2cm 2cm